와우 100x100 4.3에 근데 시험이 왜 31점이야? 왜? 뭐라니? 약간 하나가 모르는게 전혀 껐어요. 하나가 나갔어요. 아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 모르는 거. 오케이. 그래서 90점 보세요. Look at the house. 그렇죠. Look at the house. Okay. 그래서 Look은 무슨 뜻이고? 보다. 그렇죠. 보다라는 하다 시입니다. 얘는 보다라는 국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보인다. 보인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You look happy하면 뭔 뜻일까요? 행복해 보여. 그렇죠. Happy가 뭔 뜻이죠? 행복한. 무슨 시죠? 하나씩.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구요? Look at 하면 무엇을 쳐다보다. 그쪽 좀 보세요. 할 때 뭐라그랜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여기 집에 뭐가 있나보다 그치. 뭐라그랜다.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이제 field 쓸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불러주세요. F. F. F lets get started. 써볼게요. 쓰고. Here's what happens. F. F30 FB 역시 안 나오네. 빨라 해 보시되요 이걸로 볼펜으로 가라세 됐나요 F I N F FIELD 이렇게 쓰죠 FIELD 버텨셨어요? 해혜이 여기가 바꿔썼는데 Look at the field 됐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5학년이니까 쓰기도 잘할 수 있어야 했는데 쓰여 FIELD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어딨냐고 궁금합니다 그 쌀이 어딨니? 쌀? 웨얼? 웨얼? 웨얼 더 라이즈? 웨얼 더 라이즈 라이즈 이렇게 하면 틀릴 것 같은데요 얘가 없네요 아 웨얼 이즈 다 라이즈? 인잎 어디에 있네 웨얼 이즈 다 라이즈 웨얼 이즈 다 라이즈 웨얼 이즈 다 라이즈? 웨얼 이즈 다 라이즈? 웨얼 이즈 다 라이즈 라이즈 써봤어요? 네 웨얼 써봤어요? 전반 이쪽이쪽이쪽에 좀 똑바로 썼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진효가 쓴거 맞아? 네 니가 쓴거잖아요 오 웨얼 구름들은 어디에 있나요? 구름들이요? 흠 이거 더? 아니 왜요? 웨얼? 이즈 다 클라우드 웨얼? 이즈 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오케이 영어랑 우리말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고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뭐가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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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 오 오케이 네 안만기로 왔어 그러니까 데이니까 웨얼 이즈 데이 아 웨얼 데이 아 웨얼 데이 아 웨얼 데이 아 웨얼 데이 웨얼 데이 웨얼 데이 웨얼 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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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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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인 인 인 더 빌드 떼 대열 대열 몇 개가 있다 1개 눈은 셀 수가 없어서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진 책에는 선생님이 생각한때 인이 아니고 들판 속에 눈이 내리고 들판 위에 눈이 내리고 인 더필드가 아니고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으면 There is snow.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Water There is a boy Boy 잘 아네 There is boy On the field In the House On the field On the field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Okay That is I don't know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There is snow on the field 자 진효아 그러니까 니가 공부를 해왔다는 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야 이제 진효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잖아 그치? 나 앞으로 점수 점수 딱 보자마자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수박 거탈기식으로 공부하면 안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마지막 대야 대야 모았다 여보세요? 이승 더 문 더 문 더 문 복수도 했어? 네 더 스카이 더 스카이 더 스카이 더 스카이 더 스카이는 하늘이니까 무엇이지건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디죠 어디 그쵸? 여기서 뭐라 그런다 이승 다 스카이 인 더 스카이 인 더 스카이가 뭔데요? 하늘에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달이 하늘에 있다 영어로 말해달라구요 There is the moon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인 더 스카이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문 이 있다 그쵸. 달이 있다 이럴 때 아침에 Boni